안녕하세요 제이치 캠핑입니다 오늘은 대부도에 해루질 하러 갑니다 오늘 물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시화방조제입니다 석양이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해루질 하러 왔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바닷물이 좀 빠지면 해루질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뭐가 있을지 한번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루질을 했는데 오늘 또 해루질 할 사람들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녁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여? 저쪽에 불빛 있는데 봐봐 벌집 삼겹새가 벌집 삼겹새 반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찬은 딱 한가지 김치 묵은지 좀 있습니다 아우 배고픈 냄새가 좋네 색깔이 아주 좋네요 고기가 뚝배우니까 좋네요 뭔가 부드러우는데 그러니까 벌집 삼겹새 아우 정말 맛있게 다리 갈라고mbl 김치 하나로 다 끝났네 된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지 김치하고 삼겹살 소금도 필요 없고 아무 가득 필요 없지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게 오늘 벌집이 좋긴 한데 금방이고 술 안먹는다면 아유 요새가 왜그래 오늘 만들어 안먹는다며 안주도 술을 안먹으면 욕하지 김치 맛이 기가 막히지 삼겹살 삼겹살 오늘 1차 끝나고 2차입니다 술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친구도 좋고 많아도 좋고 바닷물에 불빛이 또 이렇게 비치잖아 이게 야경 멋지다 바닷물이 확 비치니까 더 멋져 와 여긴 뭐 혼자 와도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흘러는 보니 점심 바닷물은 비판을 33세 Insp 왜 Scan 빼니 멀 빨리 пог 시스 cure 이상한 뭐 게들이 많네 이거 껍데기야 다 껍데기네 이거 있잖아 아니야 껍데기 껍데기 개 있잖아 이게 개 한마리 잡았네 개 두마리 잡았다 아이고 크다 개 개 한마리 잡았어 개 많이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걸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술 한잔 했더니 달달한 커피를 아주 커피나 마셔라 드남 커피라서 원래 이게 믹스커피 드남사람들이 단걸 좋아하지 우리나라 호두과자 요런거지 거기는 설탕같은게 많은가 보지 골프장인가 골프리 좋던가 골프장 맞다 골프장 같다 도로까지 들어가더라 골프리 좋던가 오늘 여기는 완전히 전세 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도 상동 갯벌습지 보호지역입니다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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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여기 백합 칼국수집에 왔습니다. 아침식사하러 백합을 초장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다. 먹어보자. 맛이 어떨까? 아이고 바글바글 이제 이거 끓으면 안돼. 칼국수 이게 먹음직스럽다. 김치 이래서 그냥 아침에 해장 제대로 하는데? 백합 칼국수로 오늘 아침에 해장한다. 먹방이다. 먹방하네 하하하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침 또 아침 삼겹살 삼겹살아 고맙습니다.